자 여러분 김동규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렉지온 아인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트랜스크립션은 중간에 하다가 시간 관계상 끊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처음 내용을 한번 더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아멜리의 아프가베 아인스 배에도 일단 한번 듣고 그래 할까요? 같이 이런 연습도 하고 자 내용은 그때 우리가 대충 이해를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 읽어봅시다. 비네 프란치 이너 오렌지 주스 따르겠니? 다른 맛이니? 이렇게 물었죠. 내가 이제 샴페인 뚜껑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 모두 가졌습니까? 자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내가 왜 여러분들을 초대했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2년 동안 불가리아로 차를 타고 여행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원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이 불가리아로 가려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줬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초대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최근 몇 달 동안 특별히 나에게는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제가 읽고 있는 이 정도 속도로만 읽으면 됩니다. 언어발음은 좀 빠르죠. 아직 여러분한테. 자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자 그럼 모두 가졌죠? 저 핫단예더? 굿. also, meine lieben. 굿. 여러분이 잘 따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다 닫고 큰소를 달고세요. 자 다음. 저 핫단예 раск 너희도 아직도 안전하게 되었을까? 네. 근데 제가 2년 동안 이동하러 간다. 그리고 제가 저희도 안전한 사람은 저희도 안전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 했죠. 자 이 부분 이제 합시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번역 안했지도 아시겠죠? 이런 것만 일단 따라 읽읍시다. 그리고 에. THERE카엘다 드라마는 불가르니 요 불가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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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불가리아를 위해 불가리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리아를 위해 불가리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wart ihr alle in den letzten Monaten besonders wichtig für mich. Diese hübsche hier neben mir heißt Franziska. Sie ist die Tochter von meinem Nachbarn und ich habe ihr drei Jahre lang Latein-Nachhilfe gegeben. Aber nicht nur du hast von mir gelernt, liebe Franzi, auch ich habe von dir gelernt. Als ich dir von der römischen Siedlung erzählt habe, die man in Bulgarien gefunden hat, hast du gleich gerufen. Cool, da musst du hin. Du hast also auch mir Nachhilfe gegeben. Nachhilfe in Mut und Abenteuerlust. Wenn ich wiederkomme, bist du schon ziemlich erwachsen. Aber keine Sorge. Du bist so eine Kluge. Auch ohne meine Nachhilfe wirst du dein Weg schon machen. Ich habe den Tag mit dem Buch und ich habe die Nachhilfe in den Buchstaben. Ich habe die Nachhilfe in den Buchstaben. Ich habe die Nachhilfe in den Buchstaben. 자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내용이죠. 오늘부터 저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내용을 일단 번역하고 따라하려고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소개하죠. 다음 그리고 나서 주 디어 리베 자비네. 자 너 당신 사랑하는 자비네 이렇게 소개합니다. wer die noch nicht kennt. wer는 영어의 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wer가 받는 문장은 여기까지죠. 어떤 사람이냐면 지 이게 자비네를 받죠. 아쿠자티프입니다. 그녀를, 즉 자비네를 noch nicht kennt. 아직 모르는 사람. 이게 이제 배어입니다. 그죠? 아직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자비네 ist meine mitbewonerin und man kann sich keine bessere wünschen. 자비네 ist meine mitbewonerin. 자비네는 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분이다. 여자니까 이제 인을 붙였죠.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mitbewonerin. 자 그 다음. 아 잠깐만 뒤에 안 했네요. 그리고 man kann sich keine bessere wünschen. 자 요 man은 영어의 맨 처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화법정사 퀸넨이 주어가 많이니까 kann으로 바뀌었죠. man kann. 그 다음에 jich bin shen 입니다. 뭘 원한다 소망한다 말이죠. bin shen 동사. kaine bessere. 자 bessere는 mitbewonerin 이 생각되었겠죠. kaine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 전체는 부정문입니다. 그죠? 어떤 더 나은 동거인도 소망할 수 없다. 이 말은 이보다 더 나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보다 더 나은 여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en 부터 봅시다. den 왜냐하면 javine is the ordentlicht ordentlicht 정돈을 잘하고 좀 단정한 걸 말하죠. st니까 이게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대문자 써서 명사화됐죠. javine는 가장 단정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die ichene 내가 알고 있는 d는 관계대용사 앞에 봤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다. sogar unsere gewürze in der küche hat sie alphabetisch geordnet jo ga 심지어는 unzir gebürtje 이게 주어는 아니죠. 뒤에 지이가 주어인데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세운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양념통을 in der küche 부엌에 있는 양념통들을 알파벳 순으로 geordnet 하지 geordnet 정돈을 딱 했다는 말입니다. 거의 가정부 수준입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심하면 결벽정점 되면 안되겠죠. 옆에서 javine가 웃습니다. 약간 부끄러우니까 자비는 항상 vernünftig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알죠. 그러니까 genau 정확히 말해서 Das Gegenteil von mir. 나의 반대다. 나와는 완전 정반대다. Das Gegenteil. 타일이 어떤 부분이죠. Gegenteil에 붙어 가지고 반대 부분 이 말인데 폰은 자속의 역할이죠. 나의 정반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멜리에는 정리정도는 잘 안하는 스타일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성향이라서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결격증처럼 너무 이래도 피곤한데 한 사람은 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좀 돈 잘하고 그 완벽한 동거인 맞네 그죠 Wer mich kennt weiß ja dass ich nicht so wahnsinnig vernünftig bin. Wer mich kennt. 이것도 이제 wer는 영어의 who하고 비슷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 mich는 iches 학기기죠. 나를 아는 사람은 weiß ja. 야 그래. das ja 를 알고 있다. das는 영어의 대체를 하고 비슷하죠. 내가 조반지니히. 반지니히 하면 여러분 사전에 보면 미친 정신나간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나는 정말 미치게 이성적이지 않다. 이건 아니죠. 이게 반어법입니다. 조반지니히. 그죠. 강조하는 편입니다. 미칠 정도로. 우리도 뭐 우리말로도 표현할 때 아 난 너무 좋아 죽겠다. 좋아 미치겠다 이랬죠. 그럼 정말 죽는 거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내가 정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das ja 를. 나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그죠. 자 내가 올 때 조금 더 하고 나서 다시 이런 거 연습합시다. 자 그 다음. gar nicht. 자비네가 옆에서 gar nicht. 전혀 그렇지 않아. 말은 이렇게 외교적 화법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비네가 내가 도와드렸습니다. 자비네가 내가 도와드렸습니다. 자비네가 나를 도와드렸습니다. 뭘 도와드렸습니까. 뒤에 쭈 문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쭈 문장은 영어의 두하고 비슷합니다. 하필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주의해야죠. 그죠. die unterlagen. 서류입니다. für meine Beberbung. 내가 Beberbung 하면 지원하듯이 죠. 동사가 원래 이제 여러분. Beberben. 지원하다. 응모하다 할 때. 그죠. 여기 이제 웅이 붙어가 명사가 되는 겁니다. 대문자 쓰고. 이렇게 이런 거 다 여성 명사죠. Beberbung. 그래서 여기서도. 내 Beberbung. 내가 지원하는 것. 지원하기 위한 서류. 서류를. 서류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걸 도와드렸습니다. 자비네가. schließlich war alles so perfekt. dass ich mich leicht gegen meinen Konkurrenten durchsetzen konnte. Schließlich. 마침내. 결국에는. Schließlich. war alles. 모든 게. 저. Perfekt. Das. 저. das. 영어의 sodeckum. auf englisch. sodeck. auf deutsch. 저. das. 너무 해서. 너무하다. 혹은. 반대로. das 이하일 정도로. 너무 너무하다. 이렇게 되죠. 마침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영어의 perfect죠. 완벽해서. 나는. 쉽게. leicht. 나의. konkurrenten. 경쟁자들을. 경쟁자들과 맞서서. 나는. 쉽게. 둘째째째. ich mich. 둘째째째. konnte. 그. 관찰을 낼 수 있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비네가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네요. So mussten Sie mir das Stipendium einfach geben. Danke dafür. Jo. Mussten Sie mir. 그들은. 나에게.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Das Stipendium. 장학금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 쪽으로. 연구하는 분이니까. 여기서는. 뭐. 학술 보조금. 이런 뜻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학술 보조금을. geben. 주어야만. 했다. Mussten Sie mir. geben. 나에게. 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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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부탁해요 이런게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부탁합니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자자 부탁한다 이 말은 칭찬 자기한테 좋은말 너무 많이 하니까 자자 계속해 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만해도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멜리가 누굴 소개합니까 이제 주 마이너 리빈 오미 나의 사랑하는 오미 오마 입니다 오마 제가 왜 할머니를 하냐면 원래 할머니라는 단어는 그로스무터가 있죠. 영어의 그랜드 마더 영어의 그랜드파더 독일어로 그로스 파트죠. 그래서 그로스 파트는 오파 조금 애칭처럼 우리말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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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처럼 별리죠. 독일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오면 아주 기분 좋을 거에요. 오파. 아 오파랑 독일 할아버지 돌아볼 거에요. 자 이게 할머니의 애칭이고 오마는 그로스무터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라고 제가 했는데 이걸 다시 오미 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미입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 나의 할머니. 아멜러분. 나만의 아멜을 travers이는 여자를 할아버지 못하는가, Hal lung дерев기라고 하는게 해ietet. 아멜 카드가 개인 이정도 tag에jar 되었는다고요. 외국가 karons생님을 유лин하고 세arinvl 매너를 하면 원래 만이 단수고 복숭이 운낙도 붙고 어가 붙고 매너입니다. 남자들 만의 복숭 매너 이 단어만 보다도 우리 남자들은 매너가 좋아야 돼요. 물론 그 매너는 아니지만 발음상 매너입니다. 남자들. 이제 N이 붙었죠. 삼격형태의 다티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 매너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이미 벌써 free 일찍 일찍 hot get jiked 보여주었다. 뭘 보여주느냐. 여자들도 joe ales 그 모든 것을 쾌민 할 수 있다. 영어로 치면 hot gel 이죠. 여자들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일찍부터 보여줬던 여자로서 고고학자로서도 활동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의미가 담겼겠죠. 그 다음. bereits als junges mätchen ist sie mit einem kollegen in den libanon gereist. bereits. 이미 벌써 als junges mätchen. 젊은 소녀. 즉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죠. 소녀 쪽에 eszi 그녀는 mit einem kollegen 한 남자동료와 함께 여자들에게 레바논으로 여행을 갔다. 이제 hat gerreist 가 아니고 왜 ist 선지 알겠죠. 여행하다는 동사는 이동 움직임을 나타난 동사니까 haben 동사가 아니고 자연동사가 결합하는 원룡이죠. ist gerreist. 자 그다음. dieser kollege wurde dann später mein opa. 웃죠. dieser kollege, 이 동료가, 남자동료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spät. mein opa, 나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두 사람이 이제 인인이 맺어진 거죠. 그렇죠? 고고학자면, 같이 다니면서 어디 위험한데 동고동료 가다 보면 정의 안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인 되겠죠. 제가 전부 이제 이 연애담을 감탄합니다. Die Erinnerungen von meinen Großeltern waren immer so spannend, dass ich mich entschloss, dass ich selbst Archäologin werden wollte. 예. Die Erinnerungen von den Erinnerungen, 이제 기억이라는 말이죠. 동사는 Erinnerungen입니다. Erinnerungen von den Erinnerungen. 한번 기억한다 할 때. Erinnerungen. 이것도 이제 웅이 붙어가지고, 이게 명사가 됐는데, 어디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니 저 부모, 저 부모에 대한 기억, 그 기억들은 immer. 항상, 항상. 역시 조, dass이죠. 조, dass. auf Englisch, so, dass. 너무나도 흥미로웠어. 조, dass. 조, span, und dass. 나는, ich mich entschloss. 결심했다. Das Jahr. 그죠? Das Jahr. 결심했다. 내 스스로, 나 자신도 Archäologin, Madame Boote. 고고학자가 되기를 원한 거죠.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Liebe Omi. Du bist mein größtes vorbild. Liebe Omi. 사랑하는 Omi 할머니. 당신은 나의 greatest vorbild. 나의 gross, gross가 원래 원형인데, 운나도 붙고, 그죠? greatest 하면 최상급입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포빌트, 모범입니다. 포빌트 하면 어떤 전형 모범, 이런 뜻입니다. 가장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친 모범입니다. Bleib so wie du bist. Bleib jo. 어? 명예인이죠? Bleib jo. 자, 그렇게 머무르세요. Bleib의 동사일죠? 머무르다, 계속 체류하다 할 때. 그 상태로 머무르래요? Be입니다. Be du bist. 당신이 bist죠? 현재요? 당신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남아계세요. Voller Lebensfreude und Humor. 어떤 사람입니까? 폴로, 레벤스, 플로이드. 폴 하면 영어의 풀입니다. 꽉 찬, 충만한 말이죠. 레벤스, 플로이드. 삶의 기쁨. 레벤이라는 명사와 플로이드가 합쳐진 거죠. 중간에서 넣고. 인생에 대한 삶의 기뻄. 그리고 Humor. 유모죠. 유모.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충만함. 이 분이, 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아주 삶의 긍정적인 분 같아요. 그렇죠? Ich hoffe, ich werde einmal wie du. Ich hoffe. 나는 기대한다. 희망한다. Ich werde einmal wie du. 나도 einmal. 언젠가는 wie du. 당신처럼 되기를. Ich hoffe. 희망합니다. 기대한다. Danke auch. 역시 감사하다. Das Jahr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Danke auch, dass du, 당신이 mich, 나를, immer, 항상, großzügig, 관대하게, 아량이 늘게, unterstützt hast. 지원해 준 거죠. 이런 사실이 고맙고. 또 고마운 내용이 또 나오죠. Und mir auch jetzt die Reise finanzierst. 그리고 또한 나에게 jetzt, 지금 die Reise, 그 여행에 finanzierst.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단 말이죠. Financieren. 영어 단어하고 비슷하죠? 발음만 독일식으로. Financieren 입니다. 여행에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거죠. 다 고마운 겁니다. Ich hoffe, ich enttäusche dich nicht. Ich hoffe. 내가 바라는데, ich enttäusche dich nicht. 내가 당신을 enttäusche 하지 않기를. enttäuschen 동사 여러분 사진에서 보면, 실망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죠. 내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 바랍니다. 자, 이거 이제 할머니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죠. Und zu guter Letzt. 자, 그리고 zu guter Letzt. 이제 Letzt. 마지막. 이제 자기가 소개하는 정말 좋은 분. 마지막 분. Mein ebenso strenger wie sympathischer Professor. Mein ebenso strenger wie sympathischer Professor. Mein ebenso be입니다. ebenso be가 같이 걸리죠. 뭐 뭐와 꼭 마찬가지로 뭐 뭐하다. ebenso be입니다. 네. 엄격하면서도 또 sympathischer Professor.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 의견도 비슷하고 서로 공감할 때. 그렇지만 또 엄격하기도 합니다. strenger. 그 교수. 한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한테는. Er hat mich für das Stipendium vorgeschlagen. Er hat mich. 그는 나를. 나에게. 뭐합니까. 포geschlagen. 이제 이게 포슐라겐 동사인데. 뭐 뭐 앞에 슐라겐. 뭐 때린다는 뜻도 있지만. 진다 때린다. 이게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진 찾으면 알겠지만. 포슐라겐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교수가. Er hat fürgeschlagen. 뭘 제안했다.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뭐. 그 학술 보조금을 말하겠죠. 이제 그. 불가리아로 떠난다니까죠. 아. 그걸 이제 제안한 겁니다. 너무. 좋은 분이네요. 그죠. 엄격한 분이기도 하지만. So kritisch er auch sein kann. Er hat mich immer unterstützt. Und war immer fair. So kritisch er. 그는 그렇게. kritisch. 뭐 이제 비판적인. 뭐 비평적인. 이럴 때도 있지만. 그는 또한. 또한 물론. 어. 그렇게 이제 좀.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또 뒤에 보면 보세요. 그는. 나를 항상. understood. Er hat understood.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war immer fair. 항상 fair. 우리 영어에 fair play 할 때. 영어죠. 항상 공정하다. 정정. 정당했다. 응.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비판적이고. 엄격히 한 번도 있지만. 또 아주 공정한 사람. 응. 이분이 뭐. 이거. 아멜리에가 또. 받을 만한 자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 무조건 준건 아니겠죠. 공정했단 말은. 어. 아멜리에가. 그런 의미로. 자기가 받을 만하다. 라는 거를. 하하하하. 제법은 자원자찬인데. 어쨌든. 이분이 공정하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너의 신뢰에 대한 생각. 이성적이고. 내가 많은 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자신의 신뢰에 대한 사랑. 이것은 그 단어하고 비슷하죠. 존경심입니다. 큰 존경심입니다. 큰 존경심을 나는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보다 자신의 회 정말로. 그것의 신뢰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신뢰이냐? 폐어 트라웨는 쭈입니다. 몸에 대한 신뢰이죠. 쭈니까 참격이 새워하니까 미안합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신뢰 앞에서 나는 큰 존경심을 갖게 된다. 어쨌든 자기한테 이렇게 시원을 많이 해준 사람이네요. 자, 다 했어요. 그죠? 조금 남았네요. 자, 그다음. Danke für alles. Ich werde euch so vermissen. Ihr seid einfach die Besten. Auf dich, Amélie!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Danke für alles.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Danke für alles. Ich werde euch so vermissen.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vermissen 할 거다. 그리워 할 겁니다. vermissen 동상이죠. Ihr seid einfach die Besten. 이 제목이죠? 여러분들은 간단히 말하면 나의 최고의 사람들이다. Die Besten.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alle, 모두가 뭐랄까? Auf dich, Amélie. Amélie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면서 건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충 확대했고 우리가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학기 만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읽기 테스트 하는 부분은 내내 이 Transcription에서 할 겁니다. 책에서는 안 하고 이 부분만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 읽어봐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읽을 필요는 없고 저는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발음만 정확하게 하면 큰 감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게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전체 따라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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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입니다. 제 이름은 Franziska입니다. 제 이름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제 이름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입니다. 또 제가 들었던 롬스의 시대에 대해 말했고 나는 지금 그 롬스의 시대에 대해 말했고 그는 롬스의 시대에 대해 말했고 너는 바로 전화에 대해 말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너무 어땠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어땠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어땠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Sabine.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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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고 아직 아름다운 다가가 될 수 없으면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 ... ... ... 결국 다가서 다가서 잘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니까 제가 가장 잘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저의 스티디움에 대한 것들을 그냥 드러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어서 제가 꺼내려고 했는데 잘 못 꺼내려고 했는데 잘 못 꺼낸 것 같아. 그럼. 자, 열심히 따라하고 있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 . . 제 부모님의 아버지에 대한 정말 재미있게 제가 직접 Archäolog인으로 저에게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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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 대해 인정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대해 공 leisure 한국사회에 대해 공유한다는 것 한국사회에 대해 공유한다는 것 한국사회에 대해 공유한다는 뜻 제가 큰 Respekt을 받을 때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감사합니다. 그는 여기다. 정말 아쉽게 만드시켰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습니다. 아웃스테이카하미리 이제 건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들, 내용이 길었어요. 그죠? 일관대도. 어떤 관은 길고 어떤 관은 짰습니다. 일관은 조금 길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들었죠? 실제로는 이 인물들이 누굽니까? 어떤 순서로 아멜리에가 그들을 소개합니까? 한사람 나와 있습니다. 1번 제일 먼저 소개한 내용이 Tocht vom Nachbarn, 이웃집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토대로 할 때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죠. 그죠? 이름이 아까 자비네였죠. 아마 자비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오미. 그죠? 그 다음이 이제 Professor. 표정이 벌써 전형적인 독일인, 좀 차가운 느낌도 있지만, 또 웃는 표정을 보니까 약간 아량해서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분이 Fair 하는 사람입니다. Fair. 그죠? 자, 그러면 체를 봅시다. 주, 뱀, 영어로 치면 To, Who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Pasen. 주, 뱀, Pasen. 누구에게 적합한가? The aus-agen. 이 진술들이, 이 밑에 이제 우리 쭉 진술된 문장들이 누구한테 맞느냐의 말입니다. 노티렌지. off-anglish note입니다. 기록하다. 노티렌지. 기록해라의 말입니다. The nummer. 번호를 Aus-Be. 배로부터. 우리 이 배에 했죠? 이 사람들 번호 매겼죠? 이 번호를 기록해라의 말입니다. Where and Dan. 그리고 나서 Noch einmal 한 번 더 듣고 Behrgleichhenge 비교해보세요. 자, 길어서 한 번 더 듣기에는 시간상 좀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들었으니까 바로 합시다이. 자, Du bist eine Hübsch und eine Klüge. 자, 이 문장은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Du bist. 너는 eine Hübsch. 귀여운 소녀고 영리한 여자다. Eine Klüge. 명사가 있죠? 아입니까? 1번. Nummer 1. 1번을 여기에 적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Mit deinem Lebensfreude und deinem Humor bist du mein größtes vorbild. 당신의 삶에 대한 기쁨 그리고 기쁨과 함께. 그리고 당신의 유머와 함께. 당신은 나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Omi죠. Omi. Wir haben uns gegenseitisch. 우리는 서로. gegenseitisch. 서로 nachhilfe. 서로 도움을 gegenseitisch. Wir haben uns.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 도움을 준 겁니다. 누구예요? 이 소녀와 아멜리에죠. 여기서 아멜리에니까 말하니까 1번을 해야 되겠죠. Du bist streng und kritisch. 당신은 엄격하고 비판적입니다. Aber. 하지만 auch fair und sympathisch. 공정하고 또 공감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Professor죠. Du bist avenger ordentlich be vernünftig. 너는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그와 꼭 마찬가지죠. Ordentlich. 또 아주 정리정돈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비네를 말하죠. Mit be vernünftig. meine Beverbungs unterlagen für das Stipendium. barem perfect. 그 학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원한 서류들이 perfect, 완벽했습니다. weil. 왜냐하면 너가 나에게 dabei. 그때 지원할 때. geholpen hast. 내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누굽니까? 자비네를 말하겠죠. Du hast mir mit deinemut und deine aventurlust geholpen.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줬다. 뭐와 함께 나를 도왔느냐? mit deinemut. 너의 용기. 그리고 너의 aventurlust.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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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 내가 그 이웃집이자 딸이죠. dochterbom nachbar. 그죠? du bist mich immer unterstützt. 당신은 나를 항상 지원해줬고. mich. 나를 für das Stipendium. 그 학술 보조금을 위해서 나에게 포기실하게 제안을 했다. 교수죠. professor. 그래서. deine Arbeit als archeologin hat meine Studium war beeinflusst. beeinflusst. beeinflusst 하면 beeinflusst의 동사는 누구에 영향을 미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러니까 고고학자로서의 당신의 일이 내가 이 대학 연구 이런 연구를 선택하게 된 데 영향을 줬다. 어미죠. 할머니한테 한 말이죠. du bist großzügig. 당신은 관대하고 아랭이 많고. unterschritt mich. 나를. 또한 이번에도 finanzie. finanzie. 재정적으로 unterschritt. 나를 도와준다. 역시 어미죠. 이런게 이제 우리 읽은 내용. 다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얼마든지 다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에서 ad active 이 형용사가 norm에 명상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which 하면 이게 형용사입니다. 영어의 pretty처럼 귀여운 이런 뜻인데 만약에 귀여운 남자 하면 정강사 there를 쓰고 there 문자 써주고 there를 넣어 주는 거에요. their hübsch 귀여운 남자 귀여운 여자 the hübsch 또 부정관사를 써가 귀여운 남자 ein hübsch o를 썼죠. 귀여운 여자 부정관사 eine hübsch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명상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uch so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것도 해당된다는 말이죠. klug 영리한 이 말인데 영리한 그 영리한 남자 der klug 그 영리한 여자 die klug 또 arm 불쌍한 여자 가난 여자 die arm 불쌍한 남자 가난 남자 der arm 그 다음에 gluglich라는 행운사 행운의 할 때 그죠 행복한 할 때 그러면 행복한 남자 운이 좋은 남자 der gluglich 그 행운이 다른 여자 die gluglich 이런 식으로 대문자 써서 명사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이런 표현이 많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spät hat sie den kollegen dann geheiratet 나중에 그들은 그녀는 그 남자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heiraten 동사가 사격을 목적으로 받으니까 den kollegen 했죠. 자 마키렌지 die formen von kollegen und ergänzen die tabele und deregär 그래서 동료들의 kollegen의 형식을 마키렌 해라 영어에 마크 표시를 해라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라 그리고 목록에다가 적고 그 규칙을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이 kollegen을 이제 여러분이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amelie's oma amelie의 할머니는 hat den kollegen schon freigezeit 이게 이제 다티프죠. 플루랄 입니다. 그래서 정화사가 어떻게 됩니까 디데어 덴디 den kollegen 그 남자들에게 이미 일찍이 뭘 보여줬습니까 바스지 아스 프라우 아레스칸 여자로서 그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den kollegen 그럼 여러분이 자 제가 조금 여기를 인찰될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개겐이래 콜레겐 콜레겐 이 부분입니다. 지 콘텐츠 힐 라이트 개겐이래 콜레겐 누룩이 제첸 그녀는 쉽게 말해서 그녀의 남자 동료들에 맞서서 자기자신을 관절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낸 예자로서 그죠 개겐 뒤에 삭격을 써야 됩니다. 개겐 1의 콜레겐 그 다음에 I am 콜레겐 형용사 변화 해주면서 대문자 쓰면 돼요 그래서 그 한 남자 동료와 함께 그녀는 레바논으로 개 라이스트 여행을 했다 혼자 콜레겐 스페트 하치 덴 콜레겐 단계 하이라테트 나중에 그녀는 그 남자 동료가 결혼했다 덴 콜레겐 이제 삭격을 쓴 이유는 하이라텐 동사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노미나티브 주격 아쿠자티브 삭격 다티브 삼격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미나티브 주격 보세요 그 동료 their 콜레겐 부정관사 쓰면 I am 콜레겐 그죠? 아쿠자티브 쓰면 their 대신에 then을 써야 되죠 then 콜레겐 그죠? 또 I am 콜레겐 n을 넣어줘야 됩니다 콜레겐 그 다음에 다티브 쓰면 them 콜레겐 I am 콜레겐 왜? 형용사 변화를 그대로 해주면서 앞에 대문자 쓰면 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도 이런식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분에는 I am wichtig mensch in meinem Leben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I am wichtig mensch 중요한 사람 in meinem Leben 나의 인생에서 wer ist besonders wichtig für sie? 누가 wer죠? 누가 besonders 중요한가 당신에게는 중요한가 machen sie notizen zu den fragen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기록을 만들어 봐라 지금 여기 밑에 되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er ist die person 원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자비 내면 그죠? sie ist 자비 내 und mit bevonlin von mir 뭐 이런식으로 나 함께 동거하는 여자라면 알죠 그 다음에 vorher kennen beer uns 우리는 어디로부터 서로를 알게 됐는가 어디에서 알게 됐는가 뭐 학교에서 알게 됐다면 뭐 뭐 beer kennen uns aus der schule 이런식으로 하시겠죠 혹은 이걸 앞에 내세우면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aus der schule können wir uns 이런식으로 하시겠죠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입니다 wie ist die person 그 사람은 어떤가요 그 사람 성향을 묻죠 뭐 lebendig 생동감 있는 사람인지 혹은 크리아티브 창조적인지 그 사람은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ich denke sie ist lebendig und 크리아티브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was mag ich bezohndes an ihr 혹은 남자면 an ihm andier 삼켜 주셔야 되니까 나는 특별히 그녀에게서 하면 an ihr 지에 삼켜 그죠 나는 특히 그녀에게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혹은 나는 특히 그에게서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was mag ich ich 인데 mag 이랬던 mag Esc bravo 마아아악 좋아한다 영어의 like 썰어라 그럼 잘 기억이 나죠 was mag ich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특별히 그에게서 좋아하면 an ihr 그에게서 하면 an ih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의 유머를 좋아한다 이랜 후 모어. ich mag 이랜 후 모어. 그리고 그녀가 sie akzeptiert meine strecken und sprechen. 그녀는 나의 강점과 단점을 다 akzeptiert 받아들인다. akzeptieren. 자기 장단점을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죠? 진정한 친구 아니면 좋을 때 뭐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좀 그 사람이 좀 그럴 때는 또 싫어한다 생각하고 이러면 진짜 진정한 친구가 아니지. 자 5번에 보세요. was mach ich gern mit ihr ihm? mit ihr 혹은 mit ih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절겨 이 말이죠. 나는 절겨 그녀와 무엇을 한다 하는가 혹은 그와 mit ihm입니다. 만약에 나는 절겨 그녀와 쇼핑을 한다. ich schophe gern mit ihr. 나는 그와 절겨 산책을 한다. ich bandre gern mit ihm.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이런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zu bell herfragen. 어떤 질문에 대해서 aus an 여기죠. i 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장들이 적합한가. 이 밑에 문장들이 있죠. 이걸 orthensizu 한번 연결해 가지고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wer ist die person. 그 사람은 누구인가? das ist 자비네. 그 사람은 자비네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질문하고 맞는 문장이니까 연결이 되죠. meine mit bevonerin. 나이. 함께 그저는 여자다 나와. 이게 이제 일본과 어울리는 문장이에요. 그죠. das ist 자비네. 그리고 이 사람 자비네다. wer sie noch nicht kennt. 아직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 그죠. 이것도 자비네에 해당되죠. 자비네 ist meine mit bevoneri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또, besonders großen respect habe ich für. 만약에 이제 여자면은 für ihr. 남자면은 für ihr 해가지고 명사를 넣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그의 어떤 관대함에 대해서 나는 특별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요. besonders großen respect habe ich für seine großzügigkeit. 아까 großzügig, 관대한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 이 빌트 렉시곤에 보면 이 großzügig 나오죠. 형용사인데, 명사는 großzügigkeit를 넣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beer, trap and woods. 우리는 oft. 종종 만난다. 좀, 예를 들어서 좀 미탁 에센. 점심 먹으러 이거 하면 좀 미탁 에센. 점심 먹기 위해서 자주 만난다. 혹은 어디에서 자주 만난다 하면 바임을 쓰면 되죠. 바임 키노라든지, 극장에서 자주 만난다라든지, 또 누구 집에서, 바임 뒤에 사람 이름 넣죠. ichabe zi 혹은 ichabe in. 여자 할때는 zi를 쓰고 남자 할때는 in을 쓰라에만 하죠. ichabe, 여자를 해봅시다. ichabe zi. 몇 년 전에 알게 됐다. 뭐 2년 전에. 나는 그녀를 2년 전에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되요. 다 같이. ichabe zi. ichabe zi. ichabe zi. 나는 그를 3년 전에 알게 되었다. 다 같이. ichabe in. ichabe zi. ichabe zi.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ich kanne niemanden der. 이렇게 하면, der 뒤에 어떤 문장을 쓰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정말 본 적이 없다. 정말 이 사람은 유일하다. 대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쵸? ich kanne niemanden der, 저 großzügig, 비, 또 뭐라 할까요? 하여튼, 클루 하든지. 영리하기도 하고, 뭐, 또 관대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zi ist meine bebonulin. 남자면, er ist mein bebono.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앞에, 여기에 서로 어울리는 문장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뭐, 이런 글씨가 문제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우리가 헤아를 공부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arbeitens in gruppen. jeigens ein porto un a challenge for ihr person. 이제, 그룹을 만들어 해봐라 이 말인데,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이 사람이 나와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가 아마 자비네라 같은데, 자비네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다시 볼까요? 저자비네. 내 여자가 지바나. 저자비네. 내 여자가 지바나. 내 여자가 지바나. 이 사람 자비네와 나와 함께 거절하자고 우리는 학교에서 알게 됐는데 자비네는 아주 활발하고 또 창조적이다. 나는 그녀만큼 그렇게 유머가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특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나의 강점과 단점을 다 수용해 준다는 거다. 이런 뜻이죠. 정말 이런 사람은 진정한 친구네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외아놨다가 여러 번 써먹으면 좋겠죠.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 표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Das ist Jabine, meine Mitbewohnerin. Wir kennen uns aus der Schule. Jabine ist lebendig und kreativ. Ich kenne niemanden, der so viel Humor hat wie sie. Besonders wichtig ist mir, dass sie meine strecken und sprechen akzeptiert.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1과를 다 마칠려고 했는데 진도는 또 이렇게 조금 분량이 많은 과는 한 3번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2과는 보면 분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3번 나눠서 하면 되니까 지금 1시간 됐기 때문에 1시간 이상 하면 여러분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은, 이 기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 2,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과 조금 더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에 1과씩, 그 다음에 2주 되면 또 2과 마치면 되니까 2주 안에 마치면 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